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초대석으로 꾸며집니다. 제주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며 향토음식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양용진 셰프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하니까 좀 멋적으셔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예전에 여기를 매일 비나들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세상스럽기도 하고. 참고로 양용진 셰프께서는 예전에 부업으로 라디오 여성시대를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코너지기도 하고 2000년부터 한 헬스로 세보니까 한 15년 동안 방송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간혹 방송에 계속 나오시고 불러주시면 심심할 때마다 나오죠. 그러면 셰프이자 방송인 양용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어떠세요? 향토음식 연구하시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어렵죠. 다들 어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들 어려운데 그 와중에 잘 버티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더 힘들어서 진짜 당분간 쉬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도는 그나마 좀 나은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들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니까 잘 좀 버텨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사회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계셔서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전에 지급됐었잖아요. 모체주도도 또 지급됐었고. 그건 좀 도움이 되셨습니다. 화끈하게 도움되는데요. 그래요? 그게 풀리는 날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꽤 들었었어요. 확실히 재난지원금을 먹는 데 가장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도움은 많이 되셨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자리에 모신 게 얼마 전에 제주 식탁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부제가 그 섬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나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일단 어떤 책인지 왜 책을 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여기 MBC에서 코너지기 하면서 양용진 로컬프도 맛있는 밥상 이런 평화들을 하면서 제주 음식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상 요클레 한 10년, 25년 상간에 제주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주민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주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아무도 제주 음식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주 음식에 대해서 책을 내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 동안에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당신의 시각으로 이걸 풀어낸 책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큰 서점에 가보면 제주 서적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제주 서적이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여행 서적 겸 아니면 귀농귀촌 서적으로 해서 분도해서 있는데 그 음식의 길이도 심심심하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의 음식들을 평가하는 맛집을 논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제주도에도 전통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이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학술적인 접근들만 많이 하셨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약간 뭐 에세이 비슷한 것도 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게를 많이 빼서 가벼운 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이라고 지금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집어넣으셨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없이 꼭 앞에서부터 안 읽더라도 중간에서 봐도 본인이 뭐 관심 있는 음식들을 볼 수 있도록 책에 총 64가지나 되는 제주음식 조리법도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차를 나눈 그 세 개의 범주가 있던데 곶자왈, 우영팥, 바당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셨던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제주에서 나오는 식재료 식재료들이 나오는 그 공간들인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자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제주 식재료의 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재 창고라고 생각을 해서 곶자왈은 결국은 한라산에서 나오는 고사리라든가 표고라든가 산나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영팥은 우리가 직접 가꿨던 송키라고 하죠. 그런 채소들 하고 바당은 언제나 사철 우리한테 먹을 걸 줬던 곳이니까 그렇게 크게 한번 나눠본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해녀분 인터뷰하다가 바다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당은 내 은행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군요. 그런데 양용진 선생님께서는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제주향토음식 명인 1호신데 김지선 선생님이시죠. 뒤를 잇고 계신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다. 난 이것만큼은 정말 좋아했었다. 의외의 대답이 될 텐데 이건. 계란프라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우리 한동안 중국 음식이 막 히트를 치면서 멘포샤라는 게 나왔었죠? 그걸 제가 70년대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 나오면 향토음식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세계 요리를 계속 젊었을 때부터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리 전체를. 그 어릴 때 멘포샤를 드셨다고요? 네. 70년대에 멘포샤를 먹었고 촛붕할 때 도시락은 아란치니를 싸봤어요. 뭐라고요? 아란치니라고 칠리아에서 먹는 향토음식인데 밥을 튀긴 거죠. 그러니까 라이스 크로케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전부 외국에 유명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참 대단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어린 입맛에는 사실 그 당시 향토음식 이런 거는 사실 기억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향토음식들은 저희 할머니나 큰할머니가 많이 만들어주셔서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식생활 개발 위원 이런 거 하면서 현대화, 근대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어머니 별도로 향토음식을 연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 음식들 남들이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남들 보면 있는 집인 줄 알았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게 일이었으니까 집에서 그 당시에는 생크림이 뭔지도 모를 텐데 집에서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주셨어요. 야 요리 연구가가 어머니인 집안은 그런 혜택이 있었군요. 그런 덕분에 제가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혹시 어릴 때 제주도의 향토음식이 맨부시한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계승하고 계시고 제주 향토리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도 지금 많이 앞장서고 계신데 나도 이거 같이 해봐야겠다. 나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혹시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나이 좀 들어서고요. 그 이전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사실 따로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를 보내면서 제주에 와서 다시 정착을 하면서 어머니가 해놓으신 것들이 우리 그대, 그러니까 어머니 때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직접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덤벼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희한한 것들을 먹었던 그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음식들 새로운 음식이 막 나오는데 좋다. 내가 옛날에 다 먹어본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이쪽에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가 소위 명인이나 장인이라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해 봤었는데 자제분들이 일단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안 물려받겠다고. 네. 맞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걸 저기 뭐냐 물려받았다는 식으로. 아. 네.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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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좀 세계에 우리가 못 보던 음식들도 먼저 다 드셔보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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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라는 게 사실 박제화된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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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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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저희 자식이 둘인데 딸이 손재주는 좋은데 네. 죽어도 요리 안 한대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둘이 하는 걸 보면서 30대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 너 나중에 나이 먹고 보자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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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주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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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지만 또 제주 음식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훨씬 많아졌죠. 그러면 네. 제주도가 관광지인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제주 음식이 최근에 뜨고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오히려 과거에 우리 힘들었을 때 먹었던 식재료들이 사실 비싼 식재료가 됐거든요. 아. 그러네요. 건강한 식재료. 아. 그러네요. 건강한 식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내추럴 후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가능한 많이 걸치지 않게 조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건강식으로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예. 예. 요즘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구 스스로가 자정 작용을 위해서 만들어낸 병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구하고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그냥 먹었으면 좋은데 뭐 첨가물이다. 뭐 농약치고 뭐 이런 화학적인 작용들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지구를 못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게 내추럴 후드다. 좋은 수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자연과 닮은 음식이 제주도 음식이 아니냐.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확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제주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이 다 우리 제주 땅과 바다에서 나왔던 그런 식재료들이 인위적인 것들이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로컬푸드 우리 지역의 것. 그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것을 자연스럽게 단순화시켜서 조리해서 먹었던 음식이 제주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를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비례가 안 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 관광객들 사이에는 나도 제주 향토 음식이라는 것 좀 먹어보고 싶어. 요즘에 워낙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맞죠. 그런데 제주 향토 음식을 도대체 어딜 가야 먹을 수 있는 거냐. 심지어는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워낙에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제주도의 향토 음식이 흑돼지 돈가스냐 아니면 짬뽕이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상품화되면서 향토 음식이 상품화되면서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소비자들하고의 생각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꾸준하게 먹어왔던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들이 향토 음식인 건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 식재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이건 향토 음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오는 괴리감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돼지 떡갈비 만들었어요. 이게 향토 음식이냐 아니냐. 아, 그러네요. 제주도에서는 떡갈비라는 걸 만들어보고 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주도 전통 음식이라고 내놓으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만 좋으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재료는 제주산이니까. 이걸 향토 음식이라고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논란도 기억이 납니다. 노르웨이 고등어가 요즘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제주 향토 음식점에서 그 노르웨이 고등어를 구워서 내는데 그게 향토 음식이 맞냐. 실제로 제주도 향토 음식점이라는 데 가서 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쫙 살펴보면 양념부터 시작해서 원산지 살펴보면 원산지 제주산이 20%를 넘는 식당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니까 그러면 제주 향토 음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저희들이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제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한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예전부터 스토리가 있어요. 제주 음식에도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음식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로서 인정을 받지 단순히 그냥 단순한 먹을 거리다 그러면 이거는 향토 음식, 음식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단지 상품일 뿐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저도 그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주의 향토 음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딱히 그 설명을 들을 만한 데가 없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닝.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전통음식점 가서 그거 먹어보면서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어 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스토리까지는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게 합니다만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이제 뭐 먹방이 좀 많이 찍어가지고 맛집 속에 SNS에서 제주 음식이나 먹거리 등이 이제 소개되고 소비되는 걸 볼 때 진짜 현직에서 제주 음식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막 그런 고민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맛집들 블로그라든가 SNS에 많이 올라오는 집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맛은 제껴놔요. 그냥. 비주얼 좋은 집. 사진 잘 나오는 집들 위주로 지금 떠요. 그래서 어떤 데를 가보면 분명히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음식은 먹어보면 맛은 형편없는데 뭐 요즘 뭐 앤틱이라든가 요즘 무슨 감성 뭐 이러면서 분위기만 띄우는 거죠. 그런 집들이 오히려 손님들한테 인기가 더 좋단 말이죠. 사진 찍기 좋은. 네. 사진 찍기 좋은 집들. 나 여기 왔다 갔어. 이런 거. 예. 예. 과시용이네요. 네. 과시용. 말 그대로 과시용인 집들이 많죠. 오늘 나오신 김에 있잖아요. 요즘 제철 음식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잖아요. 요즘 추천할 만한 제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그냥 뭐 원래 개량종 농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제철 음식이라는 게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전통적으로 제주에서 바다에서는 여름 바다에서는 리자로 끝나는 생선 다섯 가지가 맛있다고 했어요. 네. 예. 자리, 북바리, 다근바리, 벤자리, 객주리. 네. 다리랑 객주리 빼고는 다 비싼 거라서.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자리가 요즘 제주 사람들한테는 가장 향토색을 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조류 중에서 우미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몇 거를 좀 먹어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인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리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왔어요. 요즘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네. 자리. 리자로 끝나는 생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얼핏 들어도 제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바뀌었네요. 비싸요, 북바리. 북바리가 워낙 개체수가 적어져서 그렇죠. 예전에는 했던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는데 방송을 워낙 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예. 제주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또 향토 효율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사실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원래 제주 음식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도민인 토박이들조차도 50대만 넘어,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미 새마을운동 세대잖아요. 아, 예. 그 시대에 생활개선운동을 거치면서 고유한 저걸 다 잊어버렸어요. 풍습이야 이런 걸.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라고 보라고 이 책을 낸 거기 때문에 제주 음식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굳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 아주 멋있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제주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 이야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부터 알고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으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괜찮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 음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양용진 셰프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 함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